2024년도 1월 21일입니다. K다이아몬드코인 팁스코인 재단의 대표이고요. 여기 보시면 팁스 K다이아몬드코인 이렇게 되어 있죠. K다이아몬드코인 이미 상장되어 있습니다. 상장사 대표입니다. 디지파이넥스 주당 10원에 상장해가지고 80달러까지 올랐다가 지금 하한가입니다. 자 상장한지 2년 됐고요. 사기 처먹고 스캠 해먹고 중간에서 나가가지고 자빠질 정도면 벌써 상장 폐지 됐습니다. 자 상장 유지하는지 지금 2년째 되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 W 세계거래소 22권입니다. 자 22권에 코인 W 세계거래소 작년 10월달에 상장했습니다. 2차 상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팁스 플랫폼. 이 팁스 플랫폼 웹3 플랫폼입니다. 여러분들이 음악방송에 참여하셔가지고 매일 그냥 퇴근하실 때나 아무때나 저녁때 잠시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참여만 해주셔도 참여만 해주셔도 이게 코인이 무료 채굴되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습니다. 자 가끔 마다 특권 퀴즈를 내서요. 이렇게 무료 채굴한 이렇게 이 사진 찍어가지고 올리시면 코인이 무료 채굴되고요. 자 올 6월달 안에 팁스 스테이블 코인 상장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오셔가지고 무료 채굴하셔서 이렇게 외국인들한테 열심히 팔아먹어라. 무료 채굴하는 겁니다. 자 이거 K다이아몬드 코인 살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책임 안 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제 K다이아몬드 코인 이 가치 증대를 위해서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자 여기 보시면 후원금이 지금 4,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4,200만 원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 제가 가상 암호화폐 지금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해서 수익금의 40%는 수익금이 나오게 되면 이거 후원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투자를 잘못하면 원금 날릴 수도 있습니다. 대신 잘 투자해서 돈을 벌게 되면 돈을 벌게 되면 40%는 이 후원자들한테 제가 돈을 벌어가지고 나눠줄 것이고요. 그리고 40%는 어디 용도로 쓴다? 이 K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 가치 증대를 위해서 매입 자금으로 쓰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 자 여기 보시면은요. 비트코인 파생 상품에서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맨 밑에요. 이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밑에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해외 파생 상품 해외 S&P 나스닥에 투자를 해서 세금 낸 것만 6억 5천만 원입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자료예요. 6억 5천만 원. 이 영상물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보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벌어들이는 수익권 갖고 이제 K다이아몬드 코인, 팁스 코인 가치를 위해서 지금 매입 자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저한테 후원금을 내주신 분들한테 제가 감사의 표현으로 돈을 나눠드리는 이 프로젝트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2일 전입니다. 1,400불 수익 정리 완벽하게 다 했고요. 이제 들어간 지 이제 첫날입니다. 그리고 하방 포지션 이거 어떡하냐. 그리고 380불 추가 수익이 났고요. 지금 현재 오늘 수익이 난 게 얼마냐면요. 뭐하니? 제가 24시간 차트를 켜놔 가지고요. 아 이런 잠깐만요. 하루 24시간 차트를 켜기 때문에 컴퓨터가 이게 빨리빨리 신호를 못 받아들입니다. 자 A다 코인 싹 다 손절치고요. 뭐 한 100달러 정도 손절치고 손절치고 바로 이거는 수익 실현 완벽하게 수익 실현 하는 겁니다. 자 도지코인이 어제 아주 굉장히 강한 펌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에서 매도로 때려가지고요. 지금 얼마입니까? 40, 4백 한 30달러 정도 되네요. 430달러. 430달러 곱하기 1,330원 하면은 57만원 지금 현재 수익 중입니다. 이거는 수익 중이 아니라 이건 수익 실현 한 거예요. A다 싹 다 정리하고 포지션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지금 57만원 지금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파생 상품이요. 파생 상품이 제가 이제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파생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 100% 먹는 방법입니다. 남들처럼 앉아가지고 10배, 20배, 50배 이런 거요. 이런 건 한 방에 죽습니다. 100% 죽게끔 돼 있어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제가 여기 얘기했잖아요. 비트코인, 이더림, 리플 시황해가지고 비트코인 투자하는 놈들이 이 다섯 마리의 용이 이거를 모르면 이거는 100% 작살나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완전 저배율입니다. 저배율에서요. 일단 이 파생 상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오냐.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오냐면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들어오냐면 한 방에 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한 방에. 한 방에 먹으려고 하면 다 죽습니다. 해외 S&P 나스닥에 6년 동안 투자해가지고 한 번도 손실이 없는 수익률입니다. 뭐 비트코인, ETF, 리플, 파생 상품 투자는 애들 장난하는 거죠. S&P 나스닥에 비하면. 그래서 이 자료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는 제가 처음에는 이게 투자를 해서 벌 수 있는 방법은요.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 돈을 100% 보장을 받으면서 100% 보장을 받으면서 욕심만 버리면 내가 한 방에 먹으려고 하는 욕심 버리고요. 복리로 그냥 계속 꾸준하게 수익이 나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리로 늘어나게 되면 자본금은 점점점점 늘어나고요. 자본금은 늘어나고 거기에 배팅하는 금액이 점점점점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제가 이날 여러분들한테 이거 시작할 때 더 이상 후원금 안 받겠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방법을 지금 제가 바꿨습니다. 이거는요. 이거는 무조건 자본금이 많아야지 무조건 떼돈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자본금이 많아야 돼요. 무조건 자본금이 많아야 이거는 떼돈 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야기합니다. 그냥 여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지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누적 수익금으로 해가지고 계속 크게 늘려나가는데 참여하실 분은요. 언제든지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전문가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인생을 바꾸신 분은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후원금 받는 거 제가 얘기했잖아요. 후원금 받는 거 이 팁스코인 이 팁스코인의 지대적인 이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는 사람 아니면 아무리 몇 억을 갖고 들어와도 저 안 받는다고 그랬죠. 안 받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입으로 뱉은 이야기는 지키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이렇게 받아준 사람 후원금이 총 4,200만원 들어왔잖아요. 4,200만원 들어왔는데 지금 엉뚱한 채널을 제가 지금 켰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 바이낸스 바이낸스 지금 계속 자료 있죠. 여기 지금 후원금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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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금 있죠. 여기 후원금 후원금 천만원, 천육백만원 해가지고 지금 총 4명한테 4,200만원을 제가 후원금으로 받았는데요. 이 4,200만원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실 분은요. 앞서 얘기했죠. 지금 이 4명이 전부 다 팁스코인에 지금 굉장히 아주 열정을 갖고 하는 사람들만 지금 4명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프로젝트에 들어오실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은 저한테 후원금 냈으니까 이 팁스 플랫폼으로 위해서 죽어라고 노력을 해라. 그런 사람들은 제가 부자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관성입니다.